발음이 어려워요? 그.. 저 그게 어려워요 간장 곤장 곤잔잔은 간장 곤잔 잔잠이당 네네네 그거에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생활에 안 써요 그거 생활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엠티가 하면 써요 엠티가 하면 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는데 간장 곤장 곤잔잔 하루 종일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됩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한 번 해봐요 저는 뭐 쉬운 거 하니까 미나가 오 미나가 미나가 한 번 해볼래? 간장 곤장 곤잔잔은 간곤장장이고 된장 곤장 곤장장은 장 곤장장이다 그렇게 길어요? 네 길어요 그렇게 길어요? 네 콩깍지 같은 거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잘한다 뭐라고? 한 번 해보세요 이 콩깍지가 이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깐 콩깍지냐 조슈아 씨 미국에도 뭐 베리, 베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발음 연습하는 게 있잖아 네 있어요 아하 그 링컨 아는 거 How much wood? 간장 곤장 같은 거 English version How much wood could a wood chuck chuck if a wood chu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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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d? 천천히 천천히 How much wood could a wood chuck chuck if a wood chuck chuck could chuck wood? 소원 미국에도 저런 게 다 있더라고 발음 연습한다고 아니 저 특히 어려운 발음이 있습니까? 칼탈 칼칼 다 칼칼 다 칼칼 칼탈 칼칼 다 칼칼 다 칼칼 칼탈 칼칼 그거 짠깬 아니야 웃는 거 아니야 칼칼칼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먹으세요 해보셔요 다시 한 번 더욱 좀 주세요 우리 못 알았다고 막 하는 거 같아 칼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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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새가 올라가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올라가면 새가 올라간다 이런 식임인가 보죠? 아무 뜻이 없죠 그냥 웃긴 뜻인데 연습하는거예요 sozial 우리 작정하고 왔으면 왜 이래 뭘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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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할 때는 답답했나봐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? 어부의 무고기가 뭐 간대치진에 빠졌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은 독일어로 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막으로는 깔을 텐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푸쉬 아스 프릿세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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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 프릿세 터키! 터키! 일본식 발음 이런 거 있어요? 남아먹기 남아고에 남아따마고 다시 남아먹기 남아고에 남아따마고 남아따마고